뭐였는데 난구 어떻게 칠래요 이게 어떻게 치야지 하얀공으로 안 맞을까 생각해봐 너 하얀공으로 맞는다 해 내가 60건다 60만원 60원 하얀공으로 맞는다 해 60원 건다 내가 6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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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쫑도만 나왔네 그래 쫑도 가깝기 때문에 살살 쳐야 돼 세게 치면 너 하얀공으로 가 오 좋았어 120만원 야 이거 원코 치는 게 낫지 최고로 얇게 쳐야 되는데 오 그거 어려워지네 갑자기 야 쫑쫑아 고급지게 가르치게 내가 치는 거 항상 보지 않았냐 여기 치고 아니 기억을 들어야 되네 여기 치고 이렇게 반동으로 가는 거 같아 어우 어려워요 야 이렇게 가서 얇게 쳐 요렇게 오 얇게가 어렵나 그럼 요렇게 해서 끌기 끌기 쳐 약간 톱 끌어봐 톱 끌어봐 길다면 뭐 안 돼 안 되겠어 시간 끌기 대행진 시간 끌기 대행진